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선사할 감동수학의 액정식입니다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전번 시간에 감동 3편 1,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첫 번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소개했죠 그 1차 방정식 내용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황당한 1차 방정식 소개했죠 어떤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주면서 방정의 해를 구하여라 그러면 그 해가 하나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x 플러스 1은 만약에 3이었다 이걸 만족한 x해를 구하여라 그러면 그때 x해를 뭘까요? 1나오죠 하나 존재하는 경우에 있고 만족한 x가 이렇게 하나 존재하는 경우에 있고 또 만족한 x가 부정이라고 했죠 부정 2, 3, 4, 5, Andi